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월레입니다. 네이버 지도는 우리가 낯선 교수를 찾아갈 때 버스를 이용하던가 자동차를 이용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서치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네이버 지도 다시 하다가 했던 거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큰 화면이고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해서 찾아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게임, 앱, 영화, 도서 이렇게 돼 있어야 해요. 그 중에 앱에 이렇게 터치 한번 해주셔서 색상이 이 앱만 달라야겠죠. 그러면 위에 상단에 네이버 지도라고 검색합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했더니 이렇게 보이면 터치해주시고요. 혹시 안 보이신다 하시면 좌판에 여기 돋보기 아이콘이 검색이에요. 그래서 검색 아이콘 터치해주세요. 자 그러면 네이버 지도 내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네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앱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설치는 와이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실 때 혹시 밖에서 하실 때는 인터넷 환경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혹시 설치를 했는데 잘 안되고 이게 뺑뺑뺑뺑 돌면서 계속 돈다면 혹시 내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이 남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에 아니면 집에 뭔가를 갖다 놓기 위해서 갖다 놓기 위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데 집이 좀 짐이 많다고 하면 그걸 정리한 후에 뭘 갖다 놔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네이버 지도라든가 다양한 앱들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용량이 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테지만 네이버 지도 같은 건 그렇게 많이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데 빨리, 그쵸? 빨리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들의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우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시고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기 버튼 보이시죠? 열기 버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네이버 지도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나가기 버튼, 꺽쇠 버튼이 있는데 터치해 주시면 설명은 건너뛰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한 번씩 읽어 보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네이버 지도에서 내 기기에, 내 기기 위치 기반, 위치를 한번 사용해도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해 주셔야겠죠? 앱 사용 중에 허용. 자,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서 이벤트 정보 같은 건 굳이 필요가 없겠지요? 자, 여기 아니오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네이버 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가 검색이에요. 자, 우리가 어딜 찾아가려면 위치 장소라든가, 버스 번호라든가, 지하철 노선도라든가, 주소라든가, 뭘 검색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장소. 어디를 찾아가면 좋을지 대부분 장소나 주소를 입력하지요. 자, 첫 번째 장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자, 어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앞전에 다른 곳에 가서 알아봤더니 근처에 있는 곳을 했어요. 제가 요즘 저기 동대문구에, 아니 중남구에 있는 서일대에서 수업을 하는데 서일대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일대. 네, 서일대. 자, 서일대학교 후문, 정문, 기왕이면 정문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정문 한번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서일대 정문, 장소예요. 자, 버스, 정류장, 서일대 정문을 가려고 장소.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서일대 정문 해놓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자, 나오는 게 지금 달라서 길찾기. 자, 길찾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여기에, 그죠? 여기에 장소, 서일대학교 정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왔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는 다른 화면이 나왔죠? 자, 그때 제가 뭘 눌렀죠? 길찾기. 길찾기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도착. 자, 도착. 서일대 정문을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맨 위에 있는 주소는 내가 입력하지 않았는데 나왔죠? 조금 전에 우리가 동의해준 위치, 내 위치를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이걸 동의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내가 갈 때마다 장소를 그리고 주소를 넣어줘야만 해요. 이런 거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했어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했었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요. 그래서 서일대 정문을 찾아가는데 버스로 갈 건지, 자가용이나 택시를 갈 건지, 자, 걸어서 자전거로, 그죠? 자전거로는 1시간 26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갈 때 경로 보기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버스로, 버스로 서일대학교를 가려면 1시간 1분 걸린대요. 자, 9시 29분, 지금도 출발을 하면 10시 34분에 도착하고요. 요금은 2,800원이 든다고 합니다. 자, 버스 정류장까지 5분 걸어서 가면 빨간 버스 3,100번을 타고 12분을 가서, 자, 이거는 마들역이네요. 7호선, 자, 16분. 7호선을 타고 16분을 이동을 하고, 다시 중락 2라고 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6분을 이동을 하면 내려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경로 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여기, 여기 빈 곳을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세한 경로 보기가 나오는데요. 하단에 있는 걸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출발하는 위치, 그죠?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시간, 그죠? 버스 정류장의 이름은 장암주공 5단지 앞 승차하는 거예요. 자, 버스는 여기, 외곽버스인가 봐요. 3,100번 타시고 가는데 도착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12분 정도 간다고 하는데 도착 정보가 없다네요. 자, 다른 거 한번 가지고 와봐야겠어요. 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3,100번, 그죠? 자, 여기도 3,200번, 도착 정보 없는 걸 왜, 내가 좀 보여줄까요? 다시, 3,200번, 자, 오래 걸리는, 여기는 아,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원활치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터치했습니다. 자, 똑같아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자, 여기 지금은 제가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착 정보가 없다고 나오는데 도착 정보는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20분 정도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착 정보는 몇 정거장 전에 버스가 있으니 이 정거장까지, 장암, 주공, 5단지 앞까지 오는데 몇 분 정도 소요된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버스 안에 혼잡도 내가 앉아서 갈 수 있는 여유인지 아니면 혼잡한지, 서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복잡해서 탈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뀔지 한번 볼까요? 아직도 도착 정보가 없다고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걸 골랐나 봐요. 그치요? 자, 이렇게. 그래서 버스가 도착을 하면 타고 10개 정류장을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셔서 상계주동 11단지에서 하차를 하시고 3분 정도 걸어서 마들역 7번 충구까지 가셔서 마들역에서 승차하시는 거예요. 자, 마들역에서 승차할 때 방면은 노원역 방면 반대 방면이 아닌 노원역 방면으로 타셔야 합니다. 빠른 하차는 6-1번 우리가 버스 전철을 타려고 서 있으면 그 바닥에 이렇게 숫차가 써 있어요. 자, 6-1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가서 승차를 하시면 빨리 내려서 이동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9개 역을 이동하는 데 16분 걸리고요. 자, 그러면 면목역에서 하차 오른쪽으로 내린대요. 자, 그러면 3분 정도 걸어서 자, 7호선 면목역 그죠? 다시 7호선 면목역에서 승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스는 중락 중락 2번을 타시는 곳 5개 정류장을 이동하시고 새마을 금고에서 하차 하시면 도보로 5분 거리에 서일대학교 정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서일대학교 자, 그래서 지금 서일대 정문에 도착을 해서 여기를 도착해서 터치를 했어요. 그땐 지금 위에 지도가 바뀌신 게 보이시나요? 네, 바뀐 지도를 자,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보시면 자, 어디 자, 이 점선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점선을 따라가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주변에 그쵸? 세븐일레븐도 있고 대원공인중개사 사무신도 있고 이거를 보면서 고향 맛집을 향해서 아니면 여기 그쵸? 조금 옮기면 커피, 너, 패킷 예, 요 방향으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총총총총 걸어가면 되는데요. 이 걸어가면 요 사람 모양이 움직여요. 지금은 제가 서서 도착지에 도착했다고 가정해서 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데 내려서 이 지도를 보시면 보시면서 걸으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혹시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쪽은 얘는 지금 파랗게 총총총총이 이쪽으로 있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보고 뒤돌아서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도착하셔서 도착하셔서 빈 곳을 터치하시면 요렇게 지도가 열리고 지도를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펼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자세히 중간중간에 있는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쵸? 꺾어져서 꺾어져서 걸어가는 것도 이렇게 그러면 서일대의 호청관을 지나 평생교육원을 지나면 여기에 정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 도착할 수 있겠지요? 네 요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도착하셔서 우리가 낯선 곳에 갈 때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다 갈아가요. 중간에 갈아타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내려서가 문제죠. 내려서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럴 때 이렇게 그쵸? 서일대 정문에서 내리시면 내리신 다음에 빈 곳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지도가 열려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아시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빨간 점은 도착지예요. 그러면 이 파란 총총총 점이 이어지는 곳을 따라서 한번 가보시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쵸? 내려서 걸어가면 지금 여기 사람 모양이 총총총총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대로 따라서 위치까지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우리가 지금은 서일대가 크고 찾아가기가 쉬워요. 한데 우리가 가는 곳은 이렇게 남들이 다 아는 곳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시내에서 시내에서 조그만 가정집을 개조한 차집을 찾아가는데 가정집을 개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에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도봉구청역에서 내려서 도봉역인가 도봉구청역인가 해서 내렸어요. 버스 타고 내려서 딱 보면서 위치 저도 저도 차를 가지고 갈 때는 내비가 가르쳐주니까 쉽게 가는데 버스나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는 저도 낯선 곳에 갈 때는 조금 두렵겠죠. 그래서 내렸어요. 내린 다음에 이렇게 터치해서 보고 막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막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제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돌아서 돌아서 가면 이게 방향 표시 하듯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도 보여요. 한두 번만 해보시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보기는 낯선 곳을 갈 때 쓰기도 하지만 연습은 연습은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곳 그죠? 내가 늘 가던 곳을 갈 때도 몇 번 연습해서 해보셔야만 낯선 곳을 갈 때 쉽게 그죠?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위치라든가 그리고 주변을 보는 방법도 익힐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그쵸? 가는 곳을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돼요. 요즘은 길에 길 가다 보면 스마트폰 보는 사람 귀에 이어폰 꽂은 사람들이 있어서 잘 묻기도 어렵고 또 한 번 가르쳐준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근데 네이버 지도엔 또 뭐가 있대요? 여기 보면 여기 네모 두 개 있는 거 있죠? 한번 터치해서 볼게요. 그랬더니 일반 지도 위성 지도 지형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것 일반 지도 였어요. 그렇다면 위성 지도 도 있네요. 위성 지도 한번 볼까요?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에요. 그렇죠? 다시 그렇다면 지형도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지형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인이 보기 편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편한지 그러면 일반 일반 지도 일반 지도 바꿔놓고 거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거리 뷰 아까 도착지에서 거리 뷰 사진이 하나 있었고요. 즐겨 찾기에 표시해 놓을 수도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볼 수 있어요. CCTV가 어디 있는지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는지 등산로가 어디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지도 보고 찾아가는 거 지도 보고 찾아갈 때 버스정류장 어디서 타는지 그죠? 정류장 어디서 타는지 가운데 버스 지역 이름 옆에 중이라고 써있는 건 중앙 차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차로에서 타는지 그리고 전철이 가는 방향은 그죠? 방향은 두 군데 에요. 그죠?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내가 가는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를 살펴보시면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미리 경로 보기가 나오죠? 미리 경로 보기는 뭔지 한번 터치 해서 보겠습니다. 서일대 정문 똑같아요. 아까 그죠? 도착했던 정보 지금 찾아가는 방법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세 정보는 뭘까요? 상세 정보 했더니 이렇게 서일대 정문 그죠?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올 만한 거죠? 똑같이 검색했어요. 도착지로 터치 하시고 그죠? 도착지로 터치 하시고 가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 공유가 있는 공유가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약속 장소를 정했어요. 지금 서일대는 누구나 알겠지만 내가 약속 장소를 정했어요. 그곳으로 누군가 찾아오게 하려면 여기에 공유 버튼을 터치 하셔서 터치 하셔서 이렇게 카카오톡이 나오면 터치 하셔서 내가 필요한 내가 만나기로 한 사람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터치 하시고 위에 확인 버튼 까지 누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받은 사람은 터치 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위에 상단에 서일대 정문 이라고 검색 가 것처럼 나오는데 그 사람도 여기에 도착지로 표시하시고 찾아 오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다시 조금 전에 나오지 않았던 이렇게 정보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터치 해서 보시고 끝에 도착 중간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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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학교까지 찾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학교 말고 주변에 어딘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 메가커피가 보이죠? 메가커피는 서일대에서 어떻게 가는지 눌렀어요. 그랬더니 전화해서 또 장소도 즐겨찾기로 저장할 수 있고요. 이 장소를 다시 내가 만날 장소로 정했다면 친구한테 다시 공유로 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장소 다시 공유 버튼 눌러서 카톡에 친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는 이걸 보고 찾아오는 거죠. 다시 반복 이에요. 도착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걸어와야 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도착해서 메가커피를 찾아서 보냈는데 여기 지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 거기를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착해서 그 지도를 받으신 메가커피를 오라고 받은 사람은 여기 도보 있죠? 도보로 찾아서 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어렵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뭘까요? 반대예요. 반대 돌아올 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끝에 끝에 신국 신국 도착 했어. 도착 한 곳 도착 한 곳 When 전 알 수 있겠죠? 제가 지금 공방에 있어서 어디서 내렸냐 버스 정우장에서 내려서 총총총총 청룡어린이공원을 지나 예지워치원을 지나 파리바게드를 지나 이렇게 하면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뭘까요? 방향표시죠. 내 위치와 50m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도로의 왼쪽에 있대요. 이 왼쪽이라는 것은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올 때 그 길을 따라오다 보면 왼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낯선 곳을 찾아갈 때 이용하는 네이버 지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지도는 낯선 곳에 갈 때 쓰기 위해서는 내가 익숙한 곳을 갈 때도 한두 번 사용해 보셔서 방향이라든가 지도 보는 법을 익혀두시면 나중에 사용하실 때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